여러분이 보시는 이곳은 충남 서천 마량포구 마량진입니다. 이곳은 일출과 일몰이 동시에 볼 수 있는 곳이라 우리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이곳의 일출은 제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12월 중 51동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아주 중요한 아주 기념할 만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한국 최초 성경 전래지. 그러니까 이곳이 한국에서 제일 처음에 성경이 전해진 곳입니다. 이곳이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고증을 통해서 보면 우리 한국의 최초의 성경이 전래지로 최초의 성경이 전해진 곳으로 확인이 되어 가지고 이곳에 2004년도 12월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 성경 전래 기념비 내용을 보면 1816년 9월 5일 영국 해군 머리 맥수엘 대령과 바시롤 대령이 서해안 탐사차 이곳 마량진에 들려서 마량진 참사 조대복에게 한국 최초로 성경을 전해 주었다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때 빈현감 이승렬에게도 같이 이렇게 두 사람에게 전해 주었는데 우리가 많이 알려진 사람 조대복에게 전해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 권의 책과 문서를 전해 주었는데 그것에 성경 두 권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아마 영어로 전해진 것 같습니다. 영어 성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뒤에 큰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런 어떤 전도가 되었는지 그것이 기록이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묻혀 있다가 이 일을 이제 이곳에 기념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때 여기에 보면 이 언덕 위로 저 멀리 보이는 곳이 아펜젤러 성교사 기념관입니다. 그 옆에는 동백정교회가 있는데 동백정교회 옆에 아펜젤러 순직기념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원래 아펜젤러가 이곳에 순직기념관을 세우게 된 것은 좀 의아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펜젤러가 인천에서 목포로 성경 번역 회의에 참석하러 가는 도중에 이곳 가까운 어청도에서 배가 같이 부딪히면서 순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한 48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아펜젤러 선교사 추모 비를 2006년 6월에 이곳에 또 이렇게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아펜젤러 순직기념비가 이렇게 있습니다. 중국기념비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저 성경이 전해질 때 이곳에 타고 온 배가 두 척이 있는데 영국 해군 머리 맥스웰 대령과 바실 힐 대령이 추행한 알세트호와 라리오의 두 척을 끌고 이곳에 왔습니다. 이 배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기념해서 복원을 해서 이렇게 놓았습니다. 그때 모형을 이렇게 두 배를 두 척을 이곳에 모형을 해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곳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기념 성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이제 1년마다 해맞이 할 때 한 10만 명이 모여서 해맞이 할 때 행사할 때 이곳에 모여서 행사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또 이 너머에는 공연장도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오늘 우리 한국의 최초의 성경이 전해진 마량진 의미가 있습니다. 최초의 성경이 전해진 이곳에서 제가 마지막 나파를 부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마지막 나파를 부려서 기념하겠습니다. 정국이 전해진 마량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최초의 성경이 전해하는 곳을 들어갑니다. 마라타 마산길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납파를 보내서 대이년 마지막 대속제절 하나님의 말씀 납파를 전합니다. 마라타